홍준표 대구시장이 4.10 총선과 관련한 자신의 언급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SNS를 통해 얼치기 좌파들이 들어와 당을 망치고 있다며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데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 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어서 참다못해 충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 시간이고 4시간은 2년 뒤에나 오기 때문에 묵묵히 보고만 있으려고 했으나 중차대한 총선 국면에 그 사람들의 철없는 칼춤 놀이가 너무 한심해서 몇 마디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본 없이 떠돌다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자기 전공인 조국 저격에만 집중하라며 얼마 전에는 퍼스트레이디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어처구니 없이 비유도 하더니 당원 가입이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직격했습니다. 또 선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 대표의 초선 사무총장, 정치도 모르는 공관위원장까지 모여서 하는 짓들이 한심해서 그런다며 하나도 당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당에 들어와 이간질이나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총선 끝나면 사라질 사람들이 천방지축 날뛸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며 분탕질 치지 말고 이왕 들어왔으면 총선에만 집중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정치는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며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에게 있지는 않지 않나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했으니 책임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총선에 집중하라,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며 다시 한번 직격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정치는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선거가 이번 뿐만이 아니지 않냐며 벌써 핑계나 될 생각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다하고도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책임질 사람은 지자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도 임기 2년도 안 된 대통령을 제쳐두고 대선 놀이하면서 셀카 찍는 전략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믿었냐며 한의원장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 시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에게 있지는 않지 않냐고 언급한 점을 두고도 법무부 장관했으니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 여당 일각에서 나온 대통령 탈당 요구 등에 대해서도 하늘처럼 떠받던 대통령을 이제 와서 낙선하게 생기니 비난하며 탈당을 요구하냐며 뿌린대로 거두는 게 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평소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여당이 판세가 불리하다고 태도를 바꾸거나 차별화를 시도하는 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ster 긍스 금리der 금리ER 금리indre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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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